장관님의 역할 총선에서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저는 일단 민주당 정신차리기 회초리 들기 회초리 들었어요 이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70석 확보한다는 그 발언은 되게 문제 있는 발언인데요 일단 그 발언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구나는 알게 됐어요 덕분에 이동관 특보의 임명과 이런 거 서두르는 거 보면 총선 준비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아까 그런 인사에 대한 인적 정보 이런 걸 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역시 그것도 거기서도 또 총선 자출을 위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겠구나 그러면 사실은 이 검언유착을 통해서 이 검폭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 총선에서는 아주 섬세하게 준비를 할 것 같다 저들이 그런데 민주당이 그런 대응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여론 지지가 비슷하게 좋은 거예요 확 차이 나게 좋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절박감이 느껴져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오차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 있으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쥐약인 거지 그냥 편안한 거죠 이대로만 가면 이긴 이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그래서 그냥 지역구에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현안 대응이 거의 안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kbs 수신요 분리징수 그걸 당론으로 반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통합징수가 당론 이다 왜 이건 언론 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든지 kbs만 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 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쉽게 지속적으로 떠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아마 오염수 문제에 집중하려고 그랬는지 뭐 그냥 당론으로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꼴이 내리니까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야당의 역할은 네이밍을 하거나 규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규정 규정이 좋죠 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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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 그런데 규정을 전혀 안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내로남불이야 안으로 디스를 해요 그게 왜 내로남불이에요 같은 단어지만 맥락이 다른데 시대적 배경이 다른데 그래서 그걸 보면 민주당이 이 상태로 가면 표가 다 떨어지겠구나 긴장감이 없으니까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운동했던 사람은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서 딱 할 거라고요 어제 이 순간 이후로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분노 게이치 가 올라와야지만 높은 에너지가 광장에 쏟아질 건데 그래야 투표율도 높죠 네 네 그렇게 하는 전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총선 전략이 잘 안 보인다 총선 전략 없어요 저쪽은 이미 알려줬잖아요 네 170석 목표를 제시했고 목표 제시하고 담당자들을 검언 공작으로 선거 프레임을 짜맞추게 하겠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진단하시면 이 국면에서의 장관님의 역할 총선에서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민주당 정신차리기 배촐이 들기 배촐이 들었어요 이미 네 네 네 모르고 자꾸 자기 정치한다 그러는데 자기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가 자기 정치인데 이 정치는 제 스타일의 정치는 맞아요 추미애 스타일 맞아요 정치가 아까 그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익 추구하는 개인정치권은 아니에요 낮에 아까 낮에 심리학자인 김태용 소장님이 오셨는데 추미애 전 장관님을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다 이렇게 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 맞는데 그런 개인플레이 정치가 아니라 네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저의 스타일의 정치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자기 정치라고 하진 마세요 영상 잘 보셨습니까 해당 영상의 풀 버전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총선이라든가 민주당 혁신 등 전문적인 시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왼쪽 버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